석방지 참기! 진행합니다! 승! 형! 형! 어? 여기 누구를 한번 점수하라고 했어? 어? 저... 잠시만요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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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저기는요. 여기 상인회 쪽하고. 에이... 버릴요. 어? 왜? 어? 버려! 그러나 먼저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. 이분이 전통시한 정리의 승호자. 족발집 사장님이시네요. 우와! 우와! 젤싹이 복수했습니다. 아니, 아까 꼼짝도 못하셨어요. 아! 아! 정정인 줄 알았어요. 나도 완전 놀랐어요. 아니, 저거 어떻게 됩니까? 아... 지금 현재 스턴트를 하고 있는 후배들입니다. 아, 실제로? 네. 네. 사실 무술 연기장... 진짜 놀랐었죠? 진짜 놀랐었죠? 네! 지금 방송에... 방송에서 지금 다 지르나가 있는 무술 연기장이십니다. 역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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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사라져주세요. 고맙습니다.